구독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바닥 켜 캐메라만 들이대면 겁내 위험해지는 믿어보니 트릭을 찾아오고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여기는 연희 연트로파크 연트로파크였어 안녕하세요 여기 마스크 여기 처음 본 것 같은데 어때요? 느낌이 여기 생각보다 영상에서 보던 거는 되게 적당할 줄 알았는데 겁나 높네요 국내에 잘 타는 분들이 여기 많이 오시고 오늘도 누아샷과 함께합니다 아 나 안 갔다 안 꼈네 내가 어제 신두부찌개 내가 혼자 만들었거든 맛있긴 한데 부천연고추를 많이 넣어가지고 어때요? 느낌? 소감? 시끄러워요 왁스 칠 잘 되어있고 슬라이드도 잘 밀리고 대만씨가 뭐 준대요? 허쉬 서플라이에서 지금 간단하게 선물 주셔서 로고도 놔드리고 그러세요 레이호드 하기죠 아 칠리 하려고 했었는데 3,4 오 하얀색 좋네 하얀색 좋아해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틀려요 그리고 일단 하니 고르면 저도 나머지 하나 하겠습니다 자 풀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 테이프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오 VX 카메라 가져왔나요? 아니요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액세서리 네 그 다음에 비비테이프 네 어 이 기상약 살살 자주 해가지고 지사제 보드타다 드신대요 스맥다 신비야 협찬 주세요 네 메디치니 대웅재야 신기하네 오 이거 팔찌 너무 예쁘다 영상이 엄청 좋아하겠다 예스 보통 안에다가 안 붙이기 때문에 이게 내꺼란 뜻이지 두께 영원히 붙어있게 밀면 됐다 이렇게 붙이면 되고 전주 또 스폰 영상만 겁나게 얘기했네 웨일 트래블러 어 일상여행 어 오케이 스티커로 닿는 용도로도 쓸 수 있겠네요 쉐리입니다 아 네 착하구만 개올드 해당이 75피까지 밖에 안돼요 이거? 1080i 있어요 30i 카메라만 들이대면 정말 위험해지는 저번에는 하얀색을 보셨으니까 이번에는 하얀색을 조지 어휴 되게 높게 차져요 여기 있으니까 되게 높게 차져 네 어휴 어휴 빡빡 빼는 거를 연습해야 돼 플래스로 백투백하면 괜찮겠다 아 백투백이요 형도 같이? 어 힐 형 힐 백투백 아 아 고 갑시다 으아 아 아 으아 으아 음 으 네 오오오오 아 미안 미안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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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최신형 대 개올드 아덴만 스트로벽 감사합니다 이 프로젝트 언젠가 완성되겠죠? 아덴만 스트로벽의 제목은 뭘로 지을거죠? 포시 포시오프에 포시에요 모르겠네 이거 어디 포시입니까? 모르겠네 여기 잡고요 abdominals 말씀드리겠다 오프 손을 되게 잘하네 덴만씨가 지킨다 파이팅 파이팅 중심을 찾아야겠네 중심을 중심이 근데 형이 키가 커서 앉아 못하죠? 기절을 좀 낮춰요 그러겠네 좀 낮춰야겠네 나 자세 낮추니까 괜찮다 어디로 간거야? 이쪽으로 간거야? 네 다시 여기에 하다가 아 죽였다 죽였어 좋았다 좋았다 끝까지 끌어봐 끝까지 끝나면 알았어 탑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았다 자세는 좋았다 그 안정적이었어 랜디한테 사실 이거 이따가 프리뷰 보면 자세 느낌이 올거야 자세 느낌이 eternal 다시 오오옹옹옹옹옹옵옹옹 우와 머리에 널너갔다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5 5 5 5 5 으 여기까지 가시죠 타기전 소감 어떠신가요 떨립니다 네 아데만과의 벌스스 중에 킥플립을 시도했는데 아직 남아있습니다 5 으 으 평을 하는거 멋있어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뭡니다 으 으 아 여태까지 소개를 했었거든요 안이 요 저보다 키쿨 리그 잘 근데 이게 로켓이 아니에요? 맞아요 형 자세가 있어요 완전 좀 쉬어요? 힘들어요 아까 거의 타는데 합성해버려야겠어요 보드가 없어지겠다 다 나와 사실 쉴래 힘들어 내가 좀 찍으려고 했었는데 어 찍어요? 다시 한 3번트라이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 괜찮아 괜찮아 죄송합니다 2군데 자세 괜찮아 괜찮아 아 이거 어떻게 빼야 되지? 구독자님을 발견했습니다 구독자님을 발견했습니다 스콜피언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자님과 좋아요 어때? 또래 스케이트홍 처음 1회 알리 물통 넘기 네 맞아요 소감이래 각오의 한마디 3년 만에 연습하는 것 같아요 잘 넘으실 겁니다 대원송의 힘이 깃들어 있어요 딱 물통만큼 넘었죠 딱 딱 멋있다 멋있다 오X4 오X4 워X4 오X4 오X4 워X4 아 하하 범수력 자갈했는데 간지 간지 난다 멋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